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밤에 심란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짧게. 어제 이슈였던 것이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보도될 때는 헌팅을 하고 거기에서 까이니깐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찌질하다 한심하다 라고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이 나왔는 게 온 어제고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미리 항상 조심하셔야죠.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곳에서 요즘에는 고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압구정녀, 압구정폭행 뭐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특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언가를 몰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고소가 되어버릴 수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압구정녀, 압구정폭행당한 여자에 대해서 약간은 놀리거나 비판하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욕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명이나 얼굴이나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고소가 안 되지 않냐요?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떤 식의 고소가 성립이 되냐면 우리가 이미 특정하게 되어 있죠. 압구정녀라고. 그러면 그 특정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고 치료를 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즉, 그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가 이 압구정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고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명이나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어? 상관없겠네? 그러면 욕해야지, 비판해야지, 놀려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고소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보면 그 사람이 마음먹고 고소를 하면 진짜 몇억 벌 것 같아요. 합의금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온라인에서 스티보드에 댓글을 쓰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남민국에서는. 근데 아직도 이제 생각 없고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다. 뭐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분들은 몸을 좀 기르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화나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좀 줄여라. 이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큰 문제 없이 길게 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줄이고 뭐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버리고 지나버리고 우리가 못 나서 우리도 아주 팽팽하게 뭔가 조금이라도 마찰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벌끈벌끈하고 그러다가 잃을 것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 그 범죄가 증가했던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범죄를 증가했던 그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80년에서 90년 정도로 지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앞으로 범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 범죄 증가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상황들을 경험할 것인데 미리미리 우리 삶의 방식을 그럴 미래의 범죄 증가에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유하게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를 했죠. 아마 그 악구정의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이 지금 여자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삶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사회라는 게 결국은 고도의 팽창 극한의 버블이 있을 때는 사실 자본을 가지기가 누구나 쉽죠. 우리가 지금 국어를 아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나요? 요즘에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국어를 아는 사람들 별로 못 보고 그 다음에 노숙하는 사람들도 별로 못 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에서 자본이 팽창하고 그러면 그 시점에는 사실 국가가 굉장히 행복하지만 결국 그런 자본의 팽창이나 버블은 영원할 수 없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진짜 참담한데 그래도 그런 단기에 버블이 생겼다가 다시 수축했다가 생겼다가 수축하고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조와 국가의 인구와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서 경제도 팽창하고 결국 시간만 지나면 그런 단기에 버블이 꺼지더라도 다시 또 팽창하고 꺼지고 팽창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한다. 그런데 그게 그 방향이 영원히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 인구의 정점을 찍고 수축 그 다음 노인의 증가 거기에서 이제 국가의 방향은 완전 180도 바뀌고 더 이상 과거처럼 팽창수축 팽창수축을 하지만 우상향하는 패턴이었던 게 무너지고 우하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장 멀리 간 게 일본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죠. 남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튜버 밑에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까요? 그분을 보면 가까운 시점에 그리스를 가면서 그 사람이 많이 놀래요. 워낙하는 그라마 좀 덜하지만 관광객이 많은 곳은 좀 덜하지만 거기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뭔가 도시가 너무나 뭔가 이상하다, 암울하다 분위기가 좀 침체되고 좀 거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결국은 그리스라는 국가 남유럽도 극한의 팽창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수축하는 그 단계에서 과거처럼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다시 팽창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외부의 지역들 혹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들 혹은 젊은이들이 부족한 지역들 혹은 이미 이제 사람들이 떠나버린 지역들은 빠르게 수축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수축이 아니고 그냥 구조상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뭔가 멸망하는 느낌 뭔가 폐허가 되는 느낌이 들어 버리죠. 당연히 거기에 새로운 자본이나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올 리도 없고 영원히 그냥 침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맵으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저기 작은 도시들의 외곽지 같은데 보면 인터도 너무 많고 옛날 같으면 이제 건물이 뭔가 상업도 하고 뭘 했을 것인데 이제 셔터가 내려지고 오랫동안 방치된 곳들도 많고 당연히 그런 곳들에는 막 그래피티 같은 낙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막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은 이제 다시 2000년대 초중반 남유럽의 본성였던 시기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정점을 짓고 가면서 국가는 당연히 밤이 없죠. 그게 단순히 인구구조상으로 수축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수축을 하면 우리가 한참 팽창기에 최고 정점에 다다르면 국가는 거의 24시간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가는 시점에 그랬죠. 새벽이 지금 2시 40분입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초반에 열심히 살 때 지금 같은 시기에 저는 남대문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죠. 동대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동대문에 가면 그냥 지금도 그냥 낮이에요.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시장도 엄청나게 돌아가고 거기 밀리오래나 주타구 쪽으로 가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냥 낮처럼 돌아가요. 남이 24시간이죠. 동대문이. 그래서 거의 뭐 대한민국이 꺼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죠. 하지만 그런 이제 밤에 소매시장은 다 끝나고 도매시장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멀지 않아 도매시장도 이제 끝나겠죠. 그런 것들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다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편해지만 당연히 24시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밤에 문을 닫은 편의점들이 많죠. 마찬가지예요. 예전이라면 술집이고 밤에 그런 것들 불켜진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술집 거리조차도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죠. 당연히 자정이 넘어도 막 회사원들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면서 막 거리 돌아다니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정 넘어가면 그런 거 보기 힘들죠. 결국 우리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밤이 없어요. 다행히 밤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밤에 손님이 없고 경제도 없으니까 그 시간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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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지는 것이죠. 유럽이 왜 5시, 6시만 되면 다 퇴근해버리고 뭐 어디 돈 쓸 곳 술 마실 곳도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없겠어요. 걔들도 불과 한 몇십 년 전이면 우리처럼 그랬던 거예요. 밤에도 돌아다니고 뭐 돈도 많이 사람들 술집도 많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축하면서 하나하나 수축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새벽 시장이 없어지고 자정이 없어지고 늦은 밤이 없어지고 점점 점점 해서 이제 저녁만 딱 지나도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다 집에 들어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 자정 넘어서도 새벽 시장도 막 화랑인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 그랬고 이제 중국도 한 물 넘어가고 있고 동남아가 지금 그렇잖아요. 동남아 지금 가면 밤 너머 자정 넘어서도 환하게 사람들 엄청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뭐 돈 쓸어 다니고 별 것 아니라도 하고 동남아가 지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결국 국가라는 게 최대 팽창 다 다른은 거기에서 인구 증가하는 그때는 낮에도 돈이 넘치고 밤에도 돈이 넘치고 반대로 이제 점점 짓고 수축하면 이제 밤은 다 없어지고 저녁만 돼도 다 문 닫고 우리도 이제 점점 시간이 당겨지고 밤에 되면 문 닫은 곳들이 많고 이제 멀지 않아서 아마 6, 7시만 돼도 이제 대부분의 가게들은 다 문 닫아버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잘 믿기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렇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연령 자체가 다 늙어가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은 서울은 굉장히 늙은 도시예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라서 사실 멀지 않아서 이제 서울은 거의 야간이 되면 거의 공동화 현상이 나오겠죠. 서울 불폐, 강남 불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골 세우고 이렇게 서울을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이라는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유럽에서 이제 대한민국 살기 좋다 대한민국 멋지다 라면서 여자들이 오죠. 왜? 거기에는 밤이 없거든요. 놀 게 없어요.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녁 밤 이때 막 놀아야 되는데 낮에 일하고 돈 별로 못 벌어도 이제 밤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어디 술집 다니고 막 돈 쓰고 시간 써야 되는데 유럽에는 입이 다 닫고 있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돈 쓸 것도 없고 만나고 뭐 할 것도 없어. 게다가 밤에 치아는 안 좋아. 무서워.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선 밤이 심심하고 인생이 재미없죠. 세상이. 근데 거기에서 한국 보니까 재밌거든. 근데 한국조차 이제 망해가고 있고 그런 애들 입장에선 동남아 같은 나라가 재밌겠죠. 당연히 남유럽 같은 애들이 왜 불과 걔들도 10년, 20년 전에는 취한 좋았어요. 경제버블이 가득하고 올림픽 치르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이 어마어마하고 사회에 돈이 넘치고 단계에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때는 돈도 넘치고 사회가 풍요롭죠. 당연히 그때는 안정적이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걔들이 요즘 젊은애 남유럽에 그런 애들이 오히려 밤이 무섭다. 밤에는 외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난민이나 이민자들도 있겠지만 밤에 경제 자체가 수축되고 다 문 닫아도 버리고 하니까 당연히 어둡고 사람 적으면 당연히 범죄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도 이제 밤이 없어지면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적어지고 당연히 밤에 치한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게 밤에 치안이 나빠진다. 그리고 낮에는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의 범죄가 증가한다. 이 두 가지의 형태들이 증가하겠죠. 그 시발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촉을 세우고 보고 있고 일반인들은 아직도 이제 영혼이 팽창. 야맹국은 영혼이 잘 사는 나라. 부동산 영혼이 올라가고 자본 영혼이 팽창하고 한국은 영혼이. 그런 사람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촉을 세우고 이제 정점 찍고 수축하고 있다고 잘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 심리도 사실은 수축하는 거예요. 이 수축이라는 건 다른 의미로 사람에게 수축이라는 건 존중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팽창하면서 결국은 뭐다. 이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본도 많고 또 모두가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가장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 이럴 게 많아지죠.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는다. 이 꼴 뭐다. 폭력성이 없어지죠. 물리적인 폭력성이 없어지면서 사회는 고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극단적인 범죄율 감소가 일어나죠. 근데 그 극단적인 범죄율 감소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죠?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는 것은 폭력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본능적인 폭력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 폭력성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폭력성에 대응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적인 폭력성은 사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무작위로 뭐 타인에게 막 그 폭력성을 과하게 쓸 때 그건 나쁘죠.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다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폭력성을 국가의 구조가 최대 팽창일 때 가질 거 쉽고 돈 쉽게 벌고 그럴 때는 돈이 가득하고 그럴 때 혹은 내가 가장이 되고 아이를 낳고 혹은 부동산 대출이 30년 40년이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뭐 어디에서 험한 꼴 더러운 꼴 봐도 꾹꾹 참는 거예요. 꾹꾹 참고 아우 그래 속으로 욕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정 안 꾸리고 자식 없고 뭐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혹은 거기서 빚이 있다든지 뭐 투자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은 뭐다?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럴 게 없는 사람 증가 이 꼴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렇게 증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 없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없거나 혹은 터질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실패를 했거나 혹은 빚이 있거나 혹은 뭐 분노가 쌓여 있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피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대 팽창을 찍고 수축을 하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그나마 이걸 촉을 세우고 이제 조심하자 라는 걸 선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팽창사회예요. 자본이 가득하고 당연히 이럴 게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 물리적인 폭력성은 사회에서 거의 거세가 되고 당연히 인간의 어떤 개인의 존중이 그 칸 너무 과인이죠. 거기에서 물리적인 폭력성이 거세가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대립은 오히려 여자가 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고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그 다음 언어나 행동이나 뭔가로 얼마든지 남자에게 자신의 어떤 기분 나쁨 혹은 남자에 대해서 어떤 압박 남자를 어떻게 구속으로 모는 그러니까 언어나 태도나 어떤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남자는 물리적인 폭력성이 거세당하거든요. 자본의 최대 팽창 국가구조의 최대 팽창에서 거세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대로 여자들은 어 네 이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들은 너무 과잉 어떤 과잉의 자의식이나 너무 사회가 쉽게 느껴지고 만만하게 느껴지고 남자가 쉽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지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국가는 갑자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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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뭘 가지게 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남자들은 뭘 다시 떠올리고 뭘 다시 점점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바로 물리적인 폭력성이에요. 자 남자의 물리적인 폭력성은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터져버리는 성격 혹은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존재 의의를 찾는 데서 이제 뭐다? 그 물리적인 폭력성을 어? 이게 의미가 있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건드리면 폭발하는 정도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법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본격적으로 있기 시작하는 1970년대 어떻습니까? 사회는 호도의 안정이죠. 호도의 안정이에요. 범죄율은 최저로 내려가고 범고율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하지만 80년대 버블이 끼기 시작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죠. 버블이 낀다 이 걸 뭐다? 한쪽에서는 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가 물리적인 폭력성이 거세를 당하기 때문에 남자가 너무 만만하게 느껴지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좋은 일자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놔버리는 남자들이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범죄율이 다시 조금씩 전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경제가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 90년대 쭉 지나면서는 본격적인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가장 포기 혹은 안정적인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프리터족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독신의 프리터야 직장적인 안정성도 없고 가족의 안정성도 없어요. 즉 그들은 그 무엇도 그들을 사회에서 이걸 놓으면 안 되는 뭔가 끊어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들이 네 범죄들이 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활적으로 터져버립니다. 왜? 더 이상 사회에서 사인을 존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의 의의가 바로 물리적인 폭력성이에요. 그 상당수의 남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범죄가 어느 순간 증가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구조는 고도의 안정화를 취하고 극단적으로 안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 보면 80년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겠죠. 버블의 정점 여자분들은 남자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남자의 물리적인 폭력성은 거의 거세가 되고 여자들이 얼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압구정에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남자에 대해서 쏘아붙이고 해도 남자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여자분들은 너무나 강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자들 버블도 과하고 당연히 여자들의 상승은 거기에서 여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다거나 아니면 저런 여자와 살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편에서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이럴 거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80년대보다 더 부정적인 건 극단적인 투자 코인 시장까지 활성화되어 있어서 20대 30대 중에서 코인 혹은 주식투자로 돈을 날리거나 돈을 물린 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정상적인 궤도를 타지 못해요. 심지어 거기에서 대출해서 코인 투자한 애들은 뭐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애들이 너무 걱정이고 너무 많아서 일단 걔들이 나와버리고 사회에서 터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출 털어주고 탕감해주고 뭐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걔들은 다 터져버리는 애들이거든요. 이럴 게 없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일본의 1980년대를 지나고 있죠. 그 힘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게 점점 우린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는 애들은 이제 점점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 이럴 게 없는 무서운 애들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부분들은 그래서 뭐 저기 보면 뭐 술 먹고 깝 친한 애들도 있고 뭐 술 먹고 이제 밤에 보면 술 취해서 아저씨들 정신없이 예전처럼 보송방가지 이러고 뭐 어디에서 하고 행패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급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데 타인에게 피해주면 바로 탈취당할 수 있는 세상인데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너무 과잉 믿음이죠. 대한민국은 안전해 대한민국 남자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 폭력을 행사하며 과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얼굴 빳빳하게 들고 남자에 대해서 툭 쏴붙이고 남자에 대해서 막 자극적인 얘기들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남자들은 참지 않는 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지 않는 이들은 여자를 더 이상 배려할 이유가 없어. 저 여자와 내가 가까워질 수도 없고 저 여자가 내 배우자가 될 이유도 없고 저 여자가 내가 존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저 여자는 뭐다?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체 하나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생물학적인 생명체 하나와 나라는 생명체가 그냥 힘의 우위에서는 뭐다? 바로 물리적인 폭력성으로서 그냥 위아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굳이 뭐 그걸 저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저 사람의 지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더 이상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니까 배려해야 돼. 왜 배려해? 배려해서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부자들도 조심해야죠. 요즘 뭐 강남이나 저기 서울이나 어디 보면 돈 있고 뭐 자본 있고 내가 집 있고 뭐 하다고 이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람 쉽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두고 오세요. 그런 사람들 멀지 않아서 납치를 당한다든지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과격한 일들이 꽤나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들이 불을 느끼겠죠. 너무 자원의 팽창 과잉에서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그분들이 이제 세상에 무서움을 느낄 거예요. 범죄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거로 듭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범죄라는 것이 결국은 범죄를 단순화시키면 우리는 그냥 범죄에 대해서 감정의 이의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범죄의 개개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냥 범죄를 단순화시키면 결국 개인들이 범죄를 왜 할까 라는 것에서 뭐 이를테면 범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범죄를 단순히 범죄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서 많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가 부정적 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해서 내가 나쁠 게 없으면 혹은 내가 얻는 게 많다 내가 취하는 게 많다 내가 이득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잃는 게 적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범죄가 왜 이렇게 증가한다? 내가 그걸 통해서 잃는 게 적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적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적으면 내가 그걸 취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정이고 과장이고 내 아이가 있고 내 대출이 있고 내 직장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저 사람을 살해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내가 저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뺏는다든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뭐 형사적인 뭔가를 저 사람에게 했을 때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잃을 수밖에 없는 내 가정 내 아이 내 자본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 신뢰 내 직장 이런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죠. 당연히 우리는 고작 저 사람의 돈을 뺏는다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저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납치를 한다든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이 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를 한다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행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 못한 사람들 가장이 되지 못한 사람들 자녀가 없는 사람들 독립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신용불량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혹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자 여기에서 교집합이 몇 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직장에서 짤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프리터고 알바고 전전해 별 볼일 없는 일을 전전해 어차피 이럴 게 없어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없어 내 자녀가 없어 그럼 내가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깜빵을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럴 게 없어 사회적으로 인식이 어차피 없어 난 그냥 혼자 살아 그럼 내가 어차피 사회적으로 신뢰나 뭔가를 이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법을 이후에 복신의 증가 거기에서 남자들의 상당수가 도태자 그러니까 여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가장이 되지 못하고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그 상황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그것은 범죄라는 것을 행위라는 것 좀 해서 볼 때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잃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한다는 쉽게 얘기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새끼를 내가 칼로 찔러버렸을 때 그 스스로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속이 시원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이후에 감빵을 가든지 내가 직장을 잃는다든지 내가 일을 못해서 무언가를 한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비해서 내가 그 직접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그 속시원함 단순히 내가 그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도 그 폭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가 그러면 잃을 게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의 누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폭발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걸 대한민국이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나갔고 우리도 똑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여경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 주변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하고 여자 경찰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을 안 가면 현장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를테면 얼굴이 예쁘다든지 사무를 아주 잘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뭐 상사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근직 사무직으로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러면 경찰을 해도 돼요 여자분들이 근데 그냥 그렇게 내근직이나 사무직으로 못 가고 현장으로 가야만 된다 현장에서 절대 사무실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면 여자 여러분들이 여자 경찰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은 고도에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닥쳐올 미래는 나와버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특히 현장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거기서 여자 여러분들 경찰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대응 못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작은 칼 하나 들고 덤벼드는 남자를 여러분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 경찰조차도 대응 못해요 눈 돌아가 있고 술을 약간 치해했고 눈 돌아가 있는 사람이 송곳이나 칼이나 이런 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덤벼들면 여자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삼단봉 가스총 그 전에 여러분들 가까이서 그냥 찔러버리고 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거예요 현장에서는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각오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무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경찰 붙고 나서 사무직으로 갈 자신 없으면 다른 공무원 하세요 전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경찰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구정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참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인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사회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터져나오면 뭐지? 왜 저 남자가 내전 같으면 참고 배려를 했을 건데 여자면 배려해야 되는데 왜 배려하지 않고 여자에게 저렇게 주먹질을 하고 여자를 폭행하고 가격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자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아우 내 돈 있고 씨라 뭐 깝치고 뭐 어디 인스타나 어디에서 내 돈 많아요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제 납치나 폭행이나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뭐 아직은 뭐 세상이 너무 쉽게 느껴지고 깝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증가하는 걸 느끼면서 세상이 좀 무섭네 내가 너무 대놓고 이렇게 돈이 있다 뭐 있다 자랑하면 안 되겠네 조용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멀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부자들이 입 닫고 조용하게 사회에서 좀 눈이 안 띄게 살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보면 너무 부자들이 돈이 있다고 깝치는 걸 보면 수가 되든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망해가는 국가를 미소 지으면서 조커처럼 느긋하게 즐겨야죠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뭐 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겠지만 술 알코올 쓰레기 같은 술 소주 같은 건 절대 마시지 말고 정 마시고 싶다면 뭐 맥주 뭐 일주일에 맥주 한 캔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 맥주 정도는 그나마 좀 덜하고 소주는 아예 마시지도 말아요 술 같은 거 가급적 하지 말고 당연히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죠 굳이 여기서 더 챙긴다면 이제 달달한 거 너무 그런 것도 좀 자제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술 담배만 끊고 그리고 근력운동 적절한 적당한 근력운동만 해줘도 사실 웬만한 뭐 건강에 크게 나쁠 건 단기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좀 잘 챙기면서 크게 난과 마찰 없이 시간이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당장 1,2년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남민국에서 남민국에서 진짜 우리가 미소지울 수 있는 조커가 미소짓는 그런 흐뭇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벌어져야만 하고 너무 슬프게도 이런 나라는 너무 너무 네 너무 과하죠 그럼 이제 그런 조커가 미소짓는 그런 국가가 멀지 않아서 올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가 그래도 뭐 대략 어설프기라도 미래를 좀 예상하는 좀 잘 맞는 쪽이잖아요 근데 조커가 미소짓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매일 저녁 뉴스나 사회면에서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그리스에서 왜 밤에 매출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범죄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깝게도 치안병력이 너무 부족해요 범죄 대비 당연하겠죠 야간에 경찰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조차 무서우니까 야간에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지금 밤에 112를 신고하면 경찰은 오지만 뭐 이렇다면 범죄가 기존에 한 건 있어 혹은 아직은 적기 때문에 경찰이 대기하다가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고 대기하다가 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보다 범죄가 두 배 혹은 한 세 배 증가해봐 같은 구역 안에서 범죄가 두 배 세 배 증가하면 지금은 대기하다가 출동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거의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정도까지 가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범죄가 일어나서 출동하는데 그 범죄를 해결하고 정리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또 범죄가 일어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유럽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치안 병력이 상대적으로 범죄 대비 부족하면서 네가 신고를 해도 밤에는 이미 범죄가 벌어져 버리면 네가 그걸 치안 병력으로 해결하기까지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외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화가를 지배하면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다? 범죄가 주먹이 빨라요 여러분들이 경찰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이야 뭐 너무 뭐 세상이 아직 만만하니까 경찰 불러볼까요 뭐 그러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경찰이 오기 전에 주먹이나 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면상이나 배로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 오면 뭐해 법정에 가면 뭐해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근데 멀지 않아서 흐름상으로 보면 일본도 그랬고 남유럽도 그랬고 결국은 법보다 주먹이 빠른 세상에 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거의 극단적으로 마치 핵북팔 비슷하게 벙 터져나오고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구조가 대전환이 되고 일본처럼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정화가 되지 못하면 남이처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남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재방송 듣는 사람들 정도면 다들 참고 자제하고 그냥 남에게는 너무 눈 부라지지 말고 어깨빵하고 이런 병신짓 하지 말고 근력 좀 키우고 적어도 내 한몸 정도는 내 팔 내 다리로 얼마든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두 팔밖에 없어 근데 그 두 팔로 내 몸을 막 어디 한 1층 2층 3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든지 당연히 그런 건 철봉이나 뭐 근력운동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내 육체를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려 놔야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좀 참고 여자분들이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다시 남자들의 폭력성이 사회에서 좀 많이 보이는 세상이 올 거예요 미리미리 여자분들은 좀 위축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자의 폭력성이 느껴지지 않는 지금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세상은 길지 않아요 결국 이제 버블이 꺼지고 시작하면 다시 남자의 폭력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 여러분들이 남자를 긁는다든지 남자를 자극한다든지 남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버리세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오래 숨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위험에 차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슈가 된 사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